이야, 기가 막히네. 어? 이 라면 사리들. 이야. 얼굴이 환해지네. 꽃이 튀김. 기가 막히네. 어? 이 라면 사리들. 이야. 그러니까 나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오늘은. 그러면. 그리고 오빠가 먹는 거에 대해서 노 터치. 잔소리 안 할게. 눈치도 안 줄게. 아, 무료 먹었으니까. 이야.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우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니, 고퀄리티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집에선 볼 수 없는 거네. 저 오징어 튀김이 대박이라니까? 30cm짜리 있어, 30cm짜리. 아, 플렉스 한다, 플렉스. 우와. 내 건데? 어. 먹자, 먹자. 나 진짜 먹는다. 먹어, 먹어. 마음껏 먹어. 진짜로 먹어. 응, 먹어, 먹어. 그래서 이 튀김, 이게 튀김이지. 응, 튀김. 오징어 대왕 튀김. 우와. 오, 야, 야, 야. 아니, 오징어 어떻게 이렇게 길어? 와. 직접 손질하신 거래. 응, 우리 그냥 안 먹지. 여기 찍는다. 아, 찍어. 와. 아유, 맛있겠네. 아, 이분 배우신 분이네. 국물에 찍네, 역시. 이거 찍어 먹어야지. 아니, 한 입 먹어보고. 어? 찍지. 짠지, 안 짠지. 짠지, 안 짠지. 짠지, 안 짠지. 짠? 그런 얘기 할 게 없게. 짠. 쌍, 쌍지에 나오는. 쌍지에 나오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먹는 거야. 아우, 길어서 한 입에 들어가지도 않네. 와, 저 오징어 튀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음, 음. 표정 좋다, 표정 좋아. 조우정아가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뭐 표정이 좋지 않더니 좋네. 아니, 저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이 꽉 차 있어. 얼굴이 펴. 아, 진짜 맛있겠다. 하하하하. 김말이 한번 먹어보자, 김말이. 허, 김말이 너무 크다. 이야. 이야. 음. 음. 너 입 안에서 막 바삭바삭 터져. 너 입 안에서 막 바삭바삭 터져. 진짜? 음. 아, 맛있게 먹네. 아, 양손으로 먹고 있어. 이야. 이야, 맛있게 먹네. 이야. 엄청 맛있어. 이야. 진짜 맛있게 먹네. 진짜 돈까스같이 생겼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우와.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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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뭐야, 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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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게 이제 시그니처예요, 저게. 안심이, 돼지들이 안심이. 장난 아니에요, 달어, 달어. 음. 엄청 맛있어, 그런 맛. 정말 스테이크 느낌도 나면서. 우와. 고기. 응. 고기 미쳤다. 엄청 연해. 우와. 와. 이거네, 이거 진짜. 이게 인기맹이 많다. 음. 우와. 우와.